스펀지 수세미를 칼로 잘라 집안에서 유용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스펀지 옆면을 칼로 잘라주세요. 잘 사용하지 않거나 쓰다 남은 자투리 비누를 넣어준 후 물기를 적셔 거품을 내면 완성! 이렇게 사용하면 세제를 계속 묻히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거품을 만들어 욕실을 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베란다 창틀 너비를 수세미에 표시해줍니다. 표시한 선에 맞춰 칼로 잘라주면 완성!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 희석액을 분무기에 담아준 다음 창틀에 뿌려주세요. 창틀에 맞춰 수세미를 끼워 넣어주고 먼지를 한쪽으로 모으며 창틀을 청소해주면 바닥까지 끼어있는 먼지와 떼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수세미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옆면에 칼집을 내주시고요. 집게를 끼워 넣어주면 완성!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면 블라인드나 파티션을 청소할 때 힘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한 칸이 묻어있는 먼지를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